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디버그인 이슈 패츠 헬리그레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자 첫번째 vx1000과 트레이스31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번째 vx1000장비와 캐나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세번째 새로운 아삼 xcp 표준 고속계측 캘리브레이션 하드웨어용 기능 확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기존의 디버그 포트 개척을 위한 기존 방식과 다섯번째 폴딩 모드 방식 여섯번째 패스트 폴링 10x 패스트에 대한 내용과 일곱번째 패스트 폴링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여덟번째 디버그 포트 개척과 캐나페를 이용했을 때에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아홉번째 메절몬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패스트 폴링 열번째 온라인 데이터 에큐지션 올다 올다의 노말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멀티버퍼 올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vx1000과 트레이스 3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2018년 10월 4일 벡터와 라우트 파우는 새로운 아산 표준인 소프트웨어 디버깅 오브 xcp를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캐나페와 트레이스 3위를 저희 vx1000 장비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xcp on 이더넷 통신을 통하여 ECU의 개측,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디버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ECU 개측, 캘리브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위해서 장비 두개를 서로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실차량에서 소프트웨어 디버깅을 위해서 디버그 포트를 탈부착을 한다면 이 작업은 매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에 의해서 디버그 포트의 탈부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로는 vx1000 장비와 캐나페의 활용 방안입니다. vx1000과 캐나페를 이용을 하시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mco 디버깅 툴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mco 디버깅 하드웨어가 jtag, aurora, dev, aurora3 등등의 디버그 포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벡터 툴은 vx1000이라는 베이스 모듈과 디버그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각각의 ECU의 디버그 포트에 연결이 되고 시판되고 있는 디버깅 툴은 pc에서 디버깅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벡터는 캐나페라는 툴을 이용해서 mco 디버깅 툴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순수한 디버깅 소프트웨어 툴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검은색 부분들은 캐나페를 이용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첫번째 소프트웨어 코드 디버깅은 저희 캐나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co 디버깅 툴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고요. 두번째 소스 코드 플래싱 이때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왓치도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메모리 덤프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파라메타들의 캘리브레이션과 플래싱을 저희 캐나페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co 레지스터 읽고 쓰기는 디버그 툴에 순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 캐나페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며 여섯번째는 xcp1 이더넷을 이용해서 계측과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컴파일된 헥사 파일들을 어떻게 이슈 쪽에 플래싱을 할 것이며 또는 캘리브레이션 된 파일들을 어떻게 이슈에 플래싱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클 것입니다. 저희 VX-1000 장비와 캐나페의 활용 방안 중에 바이너리 데이터 헥사 파일을 플래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디버깅 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왓치도그를 비활성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비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너리 데이터 플래싱을 위한 소프트웨어 커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MCU에 맞게끔 MPC 계열 RH-850 시리즈, SPC-580 시리즈, 560 시리즈 또는 인피니언의 트라이코어 시리즈, TMS-570 또는 르네사스의 V850 시리즈 등의 마이커에 대한 플래시 커널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시 커널을 이용하시면 캔 앞에 세팅해서 메모리 플래시 영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커널을 설정을 하시면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이때는 엘프 데이터의 플래싱은 불가능하지만 헥사 파일에 대한 플래싱은 가능하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덤프 기능입니다. 메모리 덤프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값에 대한 읽고 쓰기의 기능,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컴파일된 엘프 파일에서 A2L 파일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벡터 툴은 손쉽게 엘프 데이터에서 캘리브레이션 A2L 파일, 계측을 위한 변수 파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엘프 데이터에서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손쉽게 계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A2L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캔앞페의 그래픽 창이나 데이터 창으로 불러오시면 손쉽게 메모리 어델스 값에 대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게끔 되겠습니다. 캔앞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파라메타 데이터의 캘리브레이션과 캘리브레이션 된 데이터들의 플래싱입니다. 손쉽게 저희 캔앞페 툴에서 파라메타 변수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구요. 불러온 변수들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메타 데이터들의 캘리브레이션은 플래시드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카피해 올 수 있는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구요. 충분히 캘나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캐시드 기능이랍니다. 이 캐시드 기능을 캐앞페 툴에서 설정만 하시면 캘리브레이션 된 램에 있는 데이터가 플래시드 영역으로 플래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하시는 플래싱은 앞서 말씀드리신 플래싱 커너를 이용해서 플래싱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아삼의 새로운 xcp 표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xcp를 쓰기 위해서 중간에 어떠한 하드웨어를 두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xcp 표준은 1.2입니다. 1.2의 표준은 이슈가 개측 캘리브레이션 툴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 의미는 개측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툴이 이슈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슈의 xcp 드라이버나 ccp 드라이버가 포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ccp와 xcp는 캘리브레이션 프로토클이라고 얘기합니다. ccp는 캔 캘리브레이션 프로토클라고 얘기하고 오로지 캔 통신에서만 구동이 가능하고 xcp는 유니버셜 메저먼트 앤 캘리브레이션이라 해서 캔, 플렉스레이, 이더넷 통신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xcp 버전 1.3은 이슈와 개측 캘리브레이션 툴 사이에 개측과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하드웨어를 둘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면 캘리브레이션 툴과 ECU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통신은 xcp가 될 것입니다.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둘 수 있다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ECU 쪽에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트레이스 방식이나 아니면은 vx 1000 장비를 이용한 다이렉트 메저먼트 앤 캘리브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ECU 쪽에 벡터가 제공하고 있는 vx 드라이브만 포팅만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에서 xcp 온 이더넷 통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벡터의 많은 고객분들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준비 없이 내 마이컴의 vx 드라이브를 포팅을 하지 않아도 디버그 포트에 장비만을 연결해서 xcp 온 이더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벡터가 New Fast Folding Mode라는 개척 방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시면은 xcp와 vx 드라이버가 ECU에 통합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xcp 온 이더넷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vx 1000 장비와 파드만 구매를 하시고 벡터가 지원해 드리는 디버그 포트에 연결만 하시면은 바로 xcp 온 이더넷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는 기존의 내 마이컴의 xcp 드라이버와 또는 vx 드라이버가 포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 vx 1000 장비와 파드만 이용하시면 바로 xcp 온 이더넷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버그 계층 모드에 대한 기존의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 vx 1000 장비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mcu 쪽에 vx 드라이버를 포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방식은. jtag 또는 db과 같은 디버그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정 폴링 모드 방식입니다. 캔 앞에 10버전부터 18버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반드시 vx 드라이버가 내 마이컴에 포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issue 개척을 위해서 추가 cpu 로드가 발생하고 램 소모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폴링의 속도는 초당 3M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e모드의 장점은 개척된 데이터 값들이 issue 타스크와 동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 vx 계측 올더 방식과 데이터 트레이스보다 데이터 전송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vx의 기능 xcp on 이드넷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루프 메저먼트나 바이파싱 기타 등등 스티뮬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표준 폴링 모드입니다. 표준 폴링 모드는 내가 벡터의 vx 선장비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issue의 디버그 포트에 그냥 연결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표준 폴링 모드 방식입니다. 이 모드는 캔 앞에 17번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물론 18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vx 드라이버 통합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이컴의 vx 드라이버라는 마이컴에 맞는 드라이버를 포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issue 계측을 위해 추가 cpu 로드나 램 소모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vx 장비가 직접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mcu 디버깅 툴과 유사한 기능으로 계측과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표준 폴링 데이터 속도는 최대 초당 30kb고 1ms에 30b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계측 주기는 캔 앞에가 관리를 합니다. 캔 앞에에서 모든 계측 주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주기에 따라서 vx 천 장비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 이 모드의 단점은 계측 값의 issue task와 동교화가 불가능합니다. 표준 vx 계측인 올다나 데이터 트레이스드보다 데이터 전송률이 현재하게 낮고요. 일부 vx 천 기능이 지원되지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xcp 드라이버가 issue 쪽에 포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 펑션의 vx 기능 즉 xcp on 이더넷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표준 폴링 모드는 최소 1mm부터 계측이 가능하며 일반 폴링 모드 계측 issue task와 동교화는 불가능하고 계측 신호에 대한 동교화도 불가능합니다. 계측 신호에 대한 동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캔앞페에서 issue 쪽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받고 요청을 하고 받는 모드입니다. 이게 폴링 모드고 이렇게 데이터를 받다 보니 캔앞페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타임 스탬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되겠습니다. 표준 폴링 모드에 대한 정보는 캔앞페의 f4 measurement configuration event에 폴링 모드 시그널이 표시가 되고 이더넷 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표준 폴링 모드의 설정은 vxconfig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mcu의 데이터 트레이스에서 이네이브 올다 트레이스를 비활성화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폴링 10 타임 패스트입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디버그 인터페이스를 위한 새로운 폴링 메커지니즘입니다. 캔앞페 18의 서비스 2부터 지원되는 신규 기능입니다. 이 패스트 폴링 10 타임 패스트는 계측 주기의 폴링 모드를 vx1000 장비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vx1000 장비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표준 폴링 모드와 같이 단일 변수에 대한 요청 tx-rx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daq로 처리해야 합니다. daq라는 것은 주기적인 모드로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측에 관련된 데이터를 vx1000 장비가 관리를 하고요. 캔앞페에서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 모드도 마찬가지로 vx드라이브 통합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이컴에 vx드라이브가 필요가 없고 최대 가능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300kb까지 가져오실 수가 있고 1ms에 300b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의 단점은 마찬가지로 계측 값이 eco 타스크와 동계화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vx계측 older에 비해 데이터 전송률이 속도가 낮고 마찬가지로 일부 vx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앞장에서 언급되었던 vx드라이브가 포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cp1 이돈의 풀펑션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드의 장점은 최소 1mm부터 계측이 가능하고 eco 테스트와는 동계화가 불가능하지만 계측하고자 하는 시내들에 대한 동계화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daq 폴링 모드로 데이터를 계측하지만 daq를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장에 말씀드린 표준 폴링 모드는 각 데이터가 1mm로 데이터를 받아도 타임 스탬프 정보가 다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패스트 폴링 10 타임 패스터를 사용하시면 계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타임 싱크에 맞춰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장 모드의 표준 폴링 모드는 tx, rx, tx, rx 모드로 데이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패스트 폴링 10 타임 패스터는 계측 데이터를 daq모드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계측에 대한 신호들은 동계화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마찬가지로 캔압의 Measurement Configuration F4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패스트 폴링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앞장에서 표준 모드 같은 동일한 모드에서 계측 데이터 8개의 데이터를 표준 폴링 모드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더넷의 33%의 부하가 걸린다면 패스트 폴링 10 타임 모드에서는 18개의 시그널 계측이지만 이더넷의 어떠한 부하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데이터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패스트 폴링의 계측이 최대 초당 300kb의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mm에 300바이트 이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내가 계측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데이터들이 이곳저곳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계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메모리 어드레스의 첫번째, 끝번째, 중간, 또 저 중간 이런 식으로 3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초당 300kb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경우고 이 경우를 보시면 패스트 폴링 10 타임즈에서 VX1000 장비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첫번째 메모리 보시면 어드레스 만번지, 만백번지, F000, F10 이렇게 3포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를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초당 300kb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일에 만일에 체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연속적인다면 하나의 그룹으로 블록으로 이어져 있다면 데블 기준으로 해서 디버그 데포트 80MHz를 기준으로 해서 초당 8MHz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VX1000 장비가 이슈에 있는 넵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만번지, 만사번지, 만팔번지, 만시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디버그 포트의 속도에 따라서 최대 8MHz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 디버그 인터페이스 클라게터에서 패스트폴링의 개척 성능을 한번 저희들이 개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패스트폴링을 이용을 했고요. 디버그 포트는 Dab을 이용했습니다. 테스트한 마이컴은 트라이코 TC23 시리즈를 이용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디버그 포트에 Dab2를 이용했고 Dab2에 80MHz를 이용했을 때 블록으로 되어 있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트랜슬레이션 초당 5820KB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80MHz 이 라인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었고 최악의 경우 데이터들이 3포가 되어 있을 때는 초당 236KB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Dab3로 만일에 사용을 하신다면 Dab3 160MHz의 디버그 포트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초당 15686KB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연속적인 데이터일 경우 최악의 경우는 초당 282KB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폴링은 벡터의 X-POD VX1621A를 제외한 모든 VX 장비와 디버그 포트와 결합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 MCO는 트라이코어 RH850 파워PC 계열은 모두 사용 가능하시며 패스트 폴링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다시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계측기가 있는 직렬 파드 그러니까 올다 계측과 병렬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코드 계측이 없는 직렬 파드 즉 VX1000 장비와 디버그 포트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도 사용 가능하시 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계측이 있는 즉 코드라는 것은 VX1000 드라이버 입니다. 또는 XCP 드라이버가 포팅이 되어 있는 계측 장비에서도 마찬가지로 HSL 파드 하이스피드 시리얼 라인 파드 입니다. 이 방식도 사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구요. 또는 코드가 없는 HSL 파드에서도 패스트 폴링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패스트 폴링 방식은 캔압의 18버전 SP2 이상부터 내 이슈에 VX 드라이브나 아니면 XCP 드라이버가 포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폴링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는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렬 파드를 통한 트라이코어 트레이스나 올더 트레이스를 쓰고 있는 MCU에서는 패스트 폴링을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트라이코어 같은 경우 MCU가 프로덕션 버전과 ED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패스트 폴링은 프로덕션 버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트레이스를 이용하는 ED버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패스트 폴링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첫번째 가장 최근에 VX 장비인 VX 툴샷 4.1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벡터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벡터 홈페이지에 VX 툴샷 4.1 이라는 포메어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메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VX 천장비와 파드를 업데이트 하시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VX 업데이트 4.1 을 실행하셔서 가장 최근에 포메어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을 확인을 VX 업데이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고 확인이 가능하고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아래 생성이 될 겁니다. 다음은 케나페가 지원되는 케나페 18 SP2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를 하시고 반드시 설치 시에는 Install New Instant 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메인트런스를 하시게 되면 기존권을 덮어 쓰기 때문에 케나페 18 SP2의 패스트 폴링이 동작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케나페 18 삭제를 하시고 케나페 18 SP2를 새로 설치를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패드 설정을 VX 컨피그레이션 에서 컨피그레이션 패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피온의 트라이코어나 데브 와 OCDS 제이테그 방식의 패드를 설정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프리컨시를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패스트 폴링 모드는 VX 드라이브 가 필요가 없습니다. VX 장비를 디버거 포트에 직절로 연결만 하시면 XCP on 이더넷 솔루션 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드라이브 코드 필요 없이 연결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스캔 TCP XCP 파드 이슈 가 활성화 될 것이고 내가 디텍팅한 파드 디텍팅한 마이 컴 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VX 1000 장비를 쓰기 위해서 GVX 1000 이란 스트럭처 변수 값을 찾아야 하는데 이 모드 에서는 VX 드라이브 가 포팅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x 로 세팅 을 하고 VX 파드를 라이팅 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측을 하고자 하는 트리그 모드 어드레스를 설정 해 주십니다. 설정 어디에서 VX 컨피그 미셀린스 에서 XCP 이벤트 어드벤 트리거 X 어드레스 이 번지 영역을 활성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온 어드레스를 활성 해 주시고 내가 패스트 폴링 으로 쓰고자 하는 그 부분에 어드레스를 지정해 주시면 이 모드가 트리거 되고 폴링 모드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까지 패스트 폴링 모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X 콘솔 박스 에서 정상적으로 패스트 폴링 이 구동 되어 있는 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폴링 에 디텍션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어드레스 하고 필요한 사이즈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현재의 패스트 폴링 동작을 점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계측을 트리거 할 때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설정하지 않다면 캔암패 툴의 라이트 창에서 에러 이슈 not enabled for all 라고 표시가 되고 워링 경고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페일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VX 컨피그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어드레스를 활성화해주고 그 어드레스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내 마이컴의 VX 드라이버가 포팅이 되어 있지 않고 XCP 드라이버가 포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패스트 폴링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캔암패 디바이스의 프로토컬 익스퍼트 세팅에서 커넥터 모드를 2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2는 2로 설정하는 모드는 캔암패에서 프로토컬의 익스퍼트 세팅의 커넥팅 모드 입니다. 여기서 1은 0은 표준 커넥터 모드 입니다. 일반적인 모드 연결 이고요. 커넥터 모드 1은 XCP 커넥터 가 가능한 모드 그러니까 내 이슈 VX 드라이버 포팅 되어 있거나 XCP 프로토컬 포팅 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을 쓰거나 0을 쓰시면 됩니다. 타겟 MCO 메인 전원이 없는 경우 VX 천 장비 전원 이용해서 커넥팅을 할 때 1을 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는 모드가 콜드 스타트 모드 입니다. 또는 내사 즉 이슈가 이슈가 이그니신 전압이 떨어졌을 때 이슈의 플래싱 작업을 할 때 커넥팅 모드가 1이 되고 패스트 폴링을 쓸 때는 특별한 사용자 모드 기 때문에 무조건 캐나페 이슈와 연결될 수 있게끔 모드 2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X 컨피그 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이크 에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린 enable older trace 를 비활성화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저희 디버거 포트 계측과 캐나페를 이용했을 때 이점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MCU의 디버거 포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JTEC DEM Aurora 넥세스3 모든 디버거 포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소프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 마이크 험에 XCP가 포팅되어 있거나 VX 드라이브가 포팅되어 있더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모드는 VX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기존의 포메어와 스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이슈 계측을 위한 추가 이슈 보아나 램의 소모가 없습니다. 최소 최소 1mm까지 신호들에 대한 동기화가 가능하고 고객들이 원하시는 XCP 온 이더넷 프로토콜을 손쉽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제한된 기능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XCP 온 이더넷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 비용이나 별도의 개발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꽂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손쉬운 캘리브레이션 또 가장 고민이 되는 컴파일된 엘프 데이터 또는 헥사 데이터를 어떻게 플래싱 할건지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플래싱 할건지 플래싱 부트로드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를 하실 수가 있고 저희 툴을 이용하시면 헥사 파일 플래싱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플래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플래싱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왓츠 도거가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메절먼트 모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패스트 폴링은 이미 앞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다음 열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벡터 VX1000 장비가 지원하는 계층 모드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노말 올다 방식 이고요. 두 번째 인 플레이스 올다 새로운 기능 그리고 새로운 기능 으로 멀티버퍼 올다가 있습니다. 각 세 가지에 관련된 계층 모드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설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한 번째 일반적인 노말 모드 올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말 모드 올다는 내가 계측 하고자 하는 램에 있는 데이터를 ECU CPU가 필요한 올다 버퍼로 데이터를 카피를 합니다. 이 모드는 계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렬은 캐나피에서 정렬을 해주고요. 정렬한 데이터를 ECU CPU가 필요한 데이터를 일정 올다 버퍼를 확보를 하고 확보한 버퍼의 데이터를 VX1000 시스템으로 전달해 주는 모드가 표준 올다 모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램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버퍼로 카피를 해오기 때문에 CPU 로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CPU 로드가 발생하고 필요한 버퍼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램에 대한 소비가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신규 기능인 인플레이스 올다 입니다. 인플레이스 올다는 DAQ 데이터 램에 위치한 데이터를 바로 VX1000 장비가 직접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여러분들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디버깅 툴인 툴과 똑같은 기능을 한 겁니다. 내가 개척하자 하는 데이터가 램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 등 이런 기능이 필요없이 VX1000 장비로 다이렉트로 전송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CPU 로드나 별도의 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다 좀 나은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인플레이스 올다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버퍼 올다 입니다. 이 기능을 고객분들이 매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멀티버퍼 올다는 ECU 램의 여러 이벤트 사이클들을 버펄링 하는 데 사용하고 VX 하드웨어 는 고정된 수의 버퍼가 채워질 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ECU 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들을 올다 버퍼에 차곡차곡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VX 하드웨어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됨으로써 VX1000에서 처리할 이벤트 비율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인터페이스 대역폭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X가 큰 블록으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VX 하드웨어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여러개의 개척신호가 있는 빠른 주기의 어떤 작업이 필요한 개척이 필요한 때 멀티버퍼 올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마이크로 세크 이하의 데이터를 많이 계측하고자 할 때 멀티버퍼 올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버퍼 는 멀티버퍼 이벤트를 사용할 경우는 사이클이 약 10ms 미만 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캔앞에 타임스탬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한 결과 테스트한 결과 50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멀티버퍼를 적정하기 위해서는 올다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올다를 멀티버퍼에 올다를 쓰기 위해서는 올다 메모리의 버퍼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슈에 램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로 한 예로 256바이트를 디버그 포트 DApp을 이용해서 멀티버퍼 이벤트로 계층 할 경우 의 예입니다. 총 필요한 올다 메모리는 256 플러스 8 곱하기 50 플러스 4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전체 바이트는 26,408 바이트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VX 어플 드라이버가 이벤트 데이터를 올다 메모리에 100회를 저장하고 100회 저장한 데이터를 VX 천장비로 전달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다 메모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100회가 저장이 되고 이 100회는 대배 80MHz 성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질문사항이나 또는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